어 상의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 괜찮네 하의는 어때? 하의는 핫팬츠나 검은 치마 그런 게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? 하의는 어 난 저렇게 셔츠 위에 걸쳐있는 게 귀엽더라 저 여자가 귀여운 게 아니고? 하하하 아니아니아니 셔츠 길이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가방도 귀여운 것 같아 맞아맞아 헐 완전 귀여워 완전 내 스타일 어 통매치가 좋은데? 누가 미드생활 이럴까봐 오빠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? 나 저 꽃무늬 꽃무늬? 난 저 가방 가방에 있는 빨간 라벨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근데 신발이 좀 맞아 하의 말고 로우였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 와 선글라스 예쁘다 요즘 색 있는 선글라스 유행이던데? 분홍색이니까 좀 예쁜 것 같아 맞아맞아 근데 저 옷은 어떻게 입는 거야? 왜 저런 거 좋아? 나도 저렇게 입을까? 넌 저 모델이 아니어서 안돼 아 왜 나도 수영복 입으면 진짜 섹시해 야 수영장 물이 맑다 아 뭐야 죽을래? 여름의 정성이 역시 나시티와 핫팬츠지 저거 나시 아니야 그럼 뭐야? 수영복 아 되게 캐주얼하다 비키니 같은 거 부담스러운 사람한테는 저런 게 짱이야 그럼 우리도 저런 곳에 놀러 갈까? 진짜 둘이?